경기도 최남단 지역인 평택. 이곳에 풍면이라는 귀한 작물을 키우는 농부가 있습니다. 저 잘하고 있습니까? 잘하고 있어요. 네, 제가 해볼게요. 시원하겠다, 재밌겠다. 주세요. 완전 다 틀어. 좌, 우측으로만 움직여. 아빠보다 내가 잘할 것 같은데. 매일 배움의 연속인 비농 7개월 차 초보농부. 무서워, 떨려. 잘 안 보여. 유리를 닦아야 돼. 주라야, 병이 올라가면 안 되지. 병이? 병도 올라가면 안 되고, 봉도 올라가. 이렇게? 이렇게. 아와, 재밌어. 귀여워. 응가 뺄줄게, 뺄줄게. 응가 뺄줄게, 일어나. 일어나, 와서. 농사만큼 육아도 힘든 초보 엄마 소라 씨. 요가로 힘든 그녀의 구원 투수는 소라 씨만 보면 사랑이 뚝뚝 넘쳐 흐르는 사랑꾼 남편. 떼줘. 정수님. 부니가 띠. 듬직하죠? 여기서 깐죽깐죽 장난만 안 쳐줬으면 좋겠어요. 이러다 갑자기 킥백해. 풍난처럼 작지만 깊은 향을 풍기는 농부가 꿈인 소라 씨. 그녀의 귀농 정착기 함께 만나보시죠.